이빨 빵꾸냈어 물 맛이냐? 응 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볼일 보고 왔어? 야 이빨이 없으니까 자고 앙리가 없으니까 잘 못 집어 몇 프로는 넣어줘야 돼? 그거 잘못하면 물어 천천히 먹어 꼬꼬 집어 먹어라 맛있냐? 이런 것도 어떻게 알고 맛있는 거 먹으러 잘 먹어 10원도 못 뽑는 애가 10원도 못 뽑는 애가 돈을 잘 까먹어 눈에 즐거움을 주잖아 돈을 잘 까먹어 눈에 즐거움을 주잖아 힐링? 힐링 시켜주는 거야 아이 해ällt 힐링 시켜주는 거야 아이 둘 둘